자 벼랑 끝에 경기장 아 이놈아 아프다 1대1이야?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래 8루차 사커 8루차 사커 너 안죽었냐? 8루차 사커 8루차 사커 너 안죽었어? 1대1의 개념이 아니구나 10루차 사커 10루차 사커 10루차 사커 10루차 사커 9루차 사커 9루차 사커 아 1대1 10루차 1-2 10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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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좋아 이번엔 또 해변으로 가야되니? 자 이제 주먹의 유대 생각보다 디에씨가 이거 미션이 기네요 난 그냥 대충 한 몇대 때려주고 맞아주면 끝날줄 알았더니 갑자기 갑툭튀하지마 하차 찌르잖아 이러다가 진짜 큰일나면은 결혼 못하면 니가 책임질거야 이것들아 아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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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기어 이 서문이 작은것같은데 연근도 없네 자 이곳인가 연근도 없네 아어씨 때려주고싶다 자 이곳인가 뭐야 이번엔 저 공민지랑 싸우는거야? 자 리틀푸아 대와라 아니 왠지 이거 차에 독을탈거같은 그런느낌이야 우리 이미지 그런애였어 이 차에 마실거같아 이 차에 마실거같아 이 차에 마실거같아 감사합니다 아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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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경쟁은 끝났어 넌 질잔 역시 독이였어 아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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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하핳 아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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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lines 저 다음 목적지로 가보자 어우 얘 촉이 안좋은데 그만해라 이것들아 조심해서 가야겠어 진짜 그걸 고지곳대로 마신 주인공도 참 균신이고 아 느낌 안좋아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킨스인데 독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대놓고 독해당하는 것도 아 망했다 MMA파이터같은데 보니까 조지 그래 조지 한번 보자 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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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로 안 끝나지 조지 해봐 조지 자 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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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공격해 조지 조지 아니 그렇게 말고 조지 어우 어디서 러시아 누굴 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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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우 그리플리퍼 자 으아 으아 때려 때려 자 자 자 감히 독을 타다니 약초 약초 꽃 정말 친절해 친절한 친구였어 자, 보트에 탑승해서 자, 해독제를 입수하러 가야겠어요 어디까지 가야되지? 저쪽 바위인가보다 아, 참 아, 잠깐 기다려있어봐 잠깐만, 잠깐만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아, 그냥 약초 치료하고 올걸 여덟개나 더 모아야 된단 말이야 얘 생각보다 진짜 길겠다, 게임이 야, 독에 걸린지 몇분짼데 안죽어 왜 죽어야지 물속에 들어오니까 또 쌩쌩해졌어 자, 이곳인가 아니, 왜 그쪽으로 떨어져 자, 이 불인가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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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자, 경기장으로 가보자 그래, 우리 민지가 많은 반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애 민지 민지 혼내줘야지 뭐야, 이게 벌써 마지막이야? 생각보다 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긴군 고맙습니다 민지 혼내줘야 민지 혼내줘야 민지 혼내줘야 보았게 되었습니다 민지 혼내줘야 저의 기상의 장르가 민지 혼내줘야 자아 아, 미쳐가지구 칼내놔 칼, 칼 칼 아, 미쳐가지구 칼 안내노냐 칼내놔라 칼내놔라 자 이제 이 칼은 제껍니다 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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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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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schön 하하나 하하 gibний 하하하하 FELizes 1941 그렇다 그렇게 아깝도 들员 이 우와 세상에 아니요 근데 이거보다 좀 이것보다 좀 덜하지 응제모스네 좋아 결국엔 내가 이기겠군 적들을 기어 장치로 던지라고 자 너 잡아다가 넣고 세상에 자 너도 칼루차 자 야 죽임 자 내 맘은 항상 죽을 수는 없어 야 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아 아 아 진짜 좀 잡혀라 좀 짜증난다 아 아 아 아 공격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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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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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제모스 패러디잖아 음악이랑 пох 자 여기까지 도망을 치는데 아우야 이 식 뭐 치권이니? 용병을 안에서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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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우야 아프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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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.. 아프다고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그만하라고 가짜는게 어디 있어 죽.. 죽었어 정말 너는 감독적이야 우에이쒹 최고를 내 이살로 주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웃겨 황태원을 보내주는것이 기다려주세요 정말驚은데 근데 너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맞아요 너의 팬들이 더 많은데 10밀 달러 너의 팬들이 더 10밀 달러 너의 팬들의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세상에 설마 설득당하나 아 기계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조디아 토너먼트 완료를 했네요 자 언제든지 섬으로 돌아가 남은 회단백석 조각을 찾고 미션을 다시 할 수 있지만 그럴 일은 없었다고 한다 아